안녕하세요. 대형가수 김정은입니다. 세계를 향한 첫걸음, 대한민국 루키 쇼케이스 K-Stage 어워즈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이 K-Stage를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전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 확신하고 기대합니다. 그리고 특히 저도 사실 세계 무대를 올 때는 신인입니다. 루키니까 다른 신인만 키우지 말고 저도 참가를 할 테니까 저도 K-Stage를 통해서 내년 K-Stage 어워즈에는 인기상 부문의 베스트 샤우팅상에서 김정은 이름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모두를 포용하는 그런 K-Stage가 되길 바라겠습니다. 역시 K가 붙어야 제대로는 K-Stage 파이더!